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글학교 교사 권옥금입니다. 오늘은 문장 만들기, 문장 완성하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단어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연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날 배웠던 단어, 어휘, 문법 등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거나 주어진 문장 중에 비어있는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화면은 제 온라인 수업이구요. 제 설명을 위해서 실제 수업의 소리는 제가 음소거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S로 보이는 이 부분이 학생이에요.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제 학생을 제어권 통제를 통해서 학생을 제 스크린으로 초대를 했고 학생이 제 말에 따라서 제 안내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석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학생에게 제가 첫 번째로 두 가지 스타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문장을 불러줍니다. 그럼 학생이 그 교사의 반복되는 문장을 듣고 관련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이 이렇게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색깔을 얘기해 줍니다. 붉은색 카드를 잘 보세요. 또는 녹색, 초록색 카드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도 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잘 안내를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하면 그 문장을 세 번 이상 읽도록 안내를 하고 발음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제가 직접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말을 하면서 단어 카드들을 옮깁니다. 그런데 완성된 문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칸을 비워놨죠. 여기 숫자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단위 명사죠. 냉면이니까 냉면은 그릇이죠. 그래서 냉면 7그릇을 학생이 찾아서 넣어야 하고 여기는 비빔밥 다음에 숫자가 와야겠죠. 그래서 숫자를 찾아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 수준을 보고 이걸 그대로 두거나 또는 제가 문장을 답을 넣어서 읽어주거나 그건 학생에 따라 보시고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잘 살펴보세요. 그럼 학생의 문장을 읽고 이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날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 거 단위 명사, 음식에 대한 명사, 숫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하고, 연결해주는 하고를 배웠고요. 뭐뭐 주세요, 마셨어요 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그것을 읽어서 말하는 기회를 줘서 발음도 같이 교육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어권 제공이라 해서 학생들이 이름이 나오면 그 중에서 제가 초대하고 싶은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학생이 이제 오죠. 그래서 아까 있던 학생은 가고 새로운 학생이 애니라고 보이는 새로운 학생이 지금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이렇게 끓여서 내리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동안 이 학생들은 문장에 대해서 각각 단어들을 읽어보고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장을 조합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요. 이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는 제가 유튜브 하단의 설명란에 잘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4번 만들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글로 바꿔야겠죠.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 씌워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왼쪽 부분에는 그 필요한 단어들을 쓰고 오른쪽에는 색깔을 지정을 하는데요. 색깔은 이제 뭐 음식명사 관련 것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단위명사 개병장그릇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으로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된 것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또 뭐 주세요, 뭐 먹었어요, 동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노란색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컬러 부분은 한글로도 해봤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작성을 하시면 100%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컬러 부분은 영어로 해주십사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만들고 이것을 자, 파일 하단의 웹에 게시 자, 그럼 이걸 게시 선택한 항목을 게시하겠습니까? 그럼 확인 자, 이걸 끄고요. 하단의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관련된 링크가 나오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링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친절하게 링크 복사 버튼이 있고요. 이걸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이 주소를 교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메시지를 보내서 학생들한테 장문을 해봐라. 어순에 맞게 또는 문법에 맞게 장문을 해서 문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문자를 받은 것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에는 테리스를 치다, 영화를 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보내준 것을 스스로 장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직접 읽어서 말해서 보이스 메시지까지 음성 파일까지 저한테 보내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발음 교육도 하고 이제 문법에 맞게 이걸 잘 썼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이제 SN을 통해서 이제 왓잽이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게 잘 했고요. 여기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어 카드들을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하거나 문장을 직접 어순에 맞게 또는 문법에 맞게 그날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문장 완성하기 부분을 안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